돼지의 해를 추억하면? 추억해요? 벌써부터 추억해요? 기약하면 저희가 호떡을 좀 만들어볼까 해요 자, 바로 해볼까요? 네 찬물 3분의 2컵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종이컵 뜨거운 물은 3분의 1만 넣어주세요 3분의 1? 지금 이게 너무 뜨겁거든요 3분의 1으로? 다시 조금 더, 조금 더 열세 살 다 넣을게요, 이스트 제가 골고루 저어주면 된대요 재영이 벌써 잘해, 그렇죠? 이건 좀 열심히 저어야겠다 젖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절심 눌러야겠다 용 잼 믹스인데 구멍을 넣고 잘해 잘해 살짝씩 돌려서 쳐주는 이런 반주를 해줘야지 이게 빵에 공기가 아주 잘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버터를 좀 발라볼까요, 저희가? 불을 약한 불로 올리고 제가 버터를 또 기가 막히게 발라볼까요? 안 돼, 기가 막히게 발라볼까요? 너무 많이 발라볼까요? 한 요정도 적당 요정도 근데 저희가 돼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래 튀기면 안 그런데요 저 그쪽 잘 드시나요? 너무 놀래지 마세요 진짜 돼지 머리처럼 진짜 돼지 머리처럼 꽉 눌러주시면은 보글보글 지글지글 자글자글 이야 우리 불 얼마 안 돼? 네, 요렇게 멋있어 요렇게 네,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이시 호떡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부터 살살 일단 이게 되는 동안 당신 그거 제가 뿌려드릴게요 뒤집어? 아니, 거기도 올리지 말고 그건 호떡이 아니고 그냥 모양 데코 아, 아니, 이것만 하고 남은 데코 나중에 그냥 갖다 부자 부자 아, 좋아, 좋아, 좋아 딱 요 사이 오케이 완벽해요, 지금 와 여기가 얼굴인거지 여기 그냥 호떡에 돼지를 그려줘 오라고 하시면 되고 호떡 장사해도 되겠다, 야 그렇지 우리 돼지 꼬리도 하나 할까요? 아, 좋지 아이들이 계속 뺏기는데? 컷팅을 해야 되는데 동그란 게 없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하나 써주면 요렇게 꾹 눌러주면 이거죠 이거지, 이거지 댓글이 다 재영이, 우성이 형 팀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일단 저희는 진짜 리어를 추구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입체적인 돼지 약간 그 시장에 딱 가면은 돼지 머리가 이렇게 딱 있는 그거를 이제 표현을 했고 정말 안 먹고 싶게 생겼다 당신은 저희는 그 추억을 바로 되새길 수 있는 이 귀여운 아기 돼지 같은 이 위니도프 같은 윙크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추억을 살려서 어린아이들의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표현해 봤습니다 아니요 그의 이렇게 그의 찬양이 그리니